요나가 그 성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해가 무너지리라 할거니, 니누해 사랑들이 사느님을 믿고 금식을 성토하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주전 8세기경,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대개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였던 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응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새로운 부흥의 땅, 이라크를 소개합니다. 이라크는 뿌리 깊은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바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땅입니다. 아방과 화웅을 보내봤던 에덴 동산도 이곳에 있었으며, 온 땅의 언어를 훈적하게 하신 바벨팍도 이라크의 수호인 바르다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세계의 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이 품체했던 땅이었으며, 위대한 바벨로니아 제국의 영광인 해낸 이라크 시키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아라비아 반도 북동구에 위치한 국가로 터키, 시리아, 이란,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인구는 약 3,300만명입니다. 80%의 인구는 아라비아, 센트럴과 센트럴 지역이 있습니다. 17%의 인구는 아라비아, 이라크의 인구는 중부와 남부의 아라빈들이 약 80%를, 북부에 거주하는 쿠르드인들이 약 17%를, 쿠르드 계열 소수 민족인 예지리족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odern- upcoming-11과 2011년, 이라크 돼 다른 Sultan 소비아 제국을 끝낸 보도입니다. 2001년, 9.11 태로로 인한 미국의 이라크 신폭은 시아파와 알카이다 계열의 순위파, 무슬림들 사이에 그 결과 100만 명이 사망하고, 500만 명의 난민들이 삶의 터련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슬람국과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와 시리아를 심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라크 주요 도시를 들이 잔악하였습니다. 각 도시와 지역을 침략하면서 IS는 이슬람국과 건설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이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치약과 건설은 불안정한 상황이 있고, 피난인들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슬람국과 IS가 이라크의 땅은 이라크의 땅은 지금, 이들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켜준 주님의 생명수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슬람국과 IS가 시리아와 이슬람국과 IS가 시리아와 여전히 난민의 아이들의 열악한 교불경기입니다. 작년 여름 이 도시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는 현지 성의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난민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고져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포도나무 난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섬길 학생 성교사들을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난민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난민 아이들과 이들의 가정들을 강력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은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이 되는데, 예배 도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유를 모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난민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매우 궁금해하십니다. 방과 후, 이집트 학생 성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시리아인과 예지니인 난민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남의 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정의 모든 세대를 치유하시고 거룩한 세대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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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정말 알라의 말이라면 나는 더 이상 무슬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 학생 성류사는 성경책을 떠내어 하여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구조들을 나누었고 오 형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을 때 그는 성경책을 매일 읽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그와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S 형제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깨우시는지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단계 성교를 다녀왔던 많은 청년들이 학생 성교서로 1년 동안 이라크 땅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였고 이번 여름에 위주에서 이라크의 처음으로 학생 성경책을 공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애국에서 아수로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로사람은 애국으로 가겠고 애국사람은 아수로로 갈 것이여 애국사람이 아수로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라크에서 섬기는 이집트 사회자들을 통해 반응에서 새로운 도움이 계절을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봄학기에 처음으로 이라크에서 비전스쿨이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열었고 40명의 훈련생들이 졸업했고 10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이웃 국가들로 단계 성교를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라크의 영적 기도를 깨우시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라크에서 9명의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올해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 어간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하셨습니다. 모든 비자와 재정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시고 컨퍼런스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며 이라크 현지 교회가 하나님의 비자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모두 헌신하셨습니다. 이집트와 더불어 이라크가 왕의 군대로 일어나 모든 아랍장의 복의 비원이 될 것입니다. 이라크의 현지 교회가 모든 열망을 품고 복의 풍로가 되고 고음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큰 고통 가운데 소망없이 살아가는 3,300만 명의 이라크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에 발급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마음을 맞아주시고 고통과 가품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테러와 전쟁의 땅으로 알려진 이 땅이 보금의 소식으로 새롭게 풍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십시오. 주님 그대의 마음을 맞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대의 마음을 맞아주시옵소서. 아멘